양 등뼈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. 임원신육지포양지 서유구 19세기초 양척죽방이라고도 합니다. 문문 우 지비위기약 로손 불하식 대양척골 2위구 비자 퇴쇄 이수오승 전취 이승즙 하청양미 사압자작주 공심식지 가하오미상복 귀공난급 심효 번영문 또다른 방법 비위의 귀가 허약하고 노선하여 음식이 내려가지 않는 것을 치료합니다. 큰 양의 등뼈를 튼실한 것으로 한구를 방망이로 부수어 물 다섯대로 다려 두대즙을 취해 청양미 네옥을 넣고 끓여죽을 쓴다. 공복에 먹는다. 오미를 양념하여 항상 복용하면 공이 크고 매우 효엄이 있다. 조리법 1. 큰 양의 등뼈를 튼실한 것으로 한구를 방망이로 부순다. 2. 이를 물 다섯대로 다려 두대즙을 취한다. 3. 청양미 사업을 넣고 끓여죽을 쓴다. 4. 오미를 양념한다. 청양량 отмет다. 조리기기는 박망이입니다. 5. 자ye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